이사야서 58장. 참금식.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해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해의 줄을 끌려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해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해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보상 유다야, 내가 안식일의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의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서 59장 예언자가 백성의 죄를 규탄하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오.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그들이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한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죄악을 저지르는 것뿐이며, 그들의 손에는 폭행만 있다.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 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백성이 죄를 고백하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 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주님,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시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그들이 한대로 갚으신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해 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귀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서 60장 예루살렘이 장차 받을 영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묻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의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뱃길로 너에게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개달의 모든 양떼가 다 너에게로 모여들며, 내가 너바 요새 순냥들을 재물로 쓸 것이다. 내가 내 성전을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게 할 때에, 이것들이 내 재단 위에 합당한 재물로 오를 것이다.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너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방 자손이 너의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고, 그런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다. 레바논의 자랑인 잔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 나무가 나의 성전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니, 이렇게 하여서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비록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묻 왕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니, 이것으로써 너는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노쇠 대신 금을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노쇠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잊으러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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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